안녕하세요 아이언맨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하늘도 날아다니고 레이저 빔도 쏘고 정말 이만한 초능력은 없죠 그래도 역시 행복을 전두하는 친구보다 레이저 빔을 쏘는 제가 조금 더 세지 않을까요 능력이 처음 생겼을 때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제가 이 능력을 정말 발휘할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하늘을 날아봤습니다 와 역시 아이언맨은 하늘을 날아야 또 제맛이죠 다른 멤버들의 능력 아이언맨이 또 순간이동이 없어요 근데 순간이동을 4명이나 순간이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부러웠습니다 역시 아이언맨 능력을 가지고 난 뒤로 최고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아이언맨 슈트에 순간이동 기능을 넣을까 역시 이렇게 좀 과학적인 이 뭐냐 지금 영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잘 조합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순간이동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 중간이동이 더하구요 좌우에 사 dru는 중간이동에 유가했을 때